오늘은 중구문화의 거리 주차장에서 약 5분 거리 내에 위치한 갤러리 전시 두 가지를 가져왔어. 먼저 아트스페이스 그룹. 앞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위로 올라와 보면 눈에 들어오는 입구. 이번 전시는 서양화가 백서원의 개인전으로 자연과 시간, 인식에 대한 뚜렷한 주제를 다양한 생명의 흔적을 통해 보여주는 회화작품 열쇠점이 전시되어 있어. 전시는 이번 달 6일까지 진행되니 관심 있다면 와서 둘러봐. 다음 전시는 가기 갤러리의 균열의 땅. 이번 전시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화 작가와 인도의 창작팀 엠포아사스가 지난 7월부터 비대면으로 이어온 교류를 펼쳐 보이는 컬래버 전시야. 5일에는 전시에 앞서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이 진행하는 교순트 프로그램과 온라인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도 열린다고 해. 각 전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기사를 참고해줘. 그 외에도 문화의 거리엔 갤러리가 정말 많아. 또 다양한 전시가 생기면 가져와 소개해줄게.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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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